음악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에 이렇게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약수하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음악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백신 접종에 모든 행정력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구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